안녕하십니까 청삼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눈 밑의 자녀궁과 눈두덩이의 전택궁은 피부 쪽에서만 보면 눈 아래에 의해서 위와 아래로 나뉘어져 있어서 따로따로인 줄 압니다만 해부학적으로 보면 안와 내에 동동 떠있는 눈알은 눈밑 지방패드와 눈두덩이 지방패드 사이에 이렇게 낑겨져 있어서 눈밑 지방 재배치나 눈밑 지방 제거를 하게 되면 이 아랫벽도를 빼는 격이 되어 눈알이 내려오고 눈두덩이가 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상학적으로 눈나른 정신이라고 해서 내 속 안에 있는 마음이 겉으로 보여주는 신체 부위라고 하여 가령 눈이 큰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큰 눈으로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관상학적으로 무슨 뜻이 되냐면 나의 마음이 내 눈에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 나의 마음을 한번 훔쳐가 보세요 하는 그런 관상으로 그러면 그 남자는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 콩딱콩딱 이렇게 뛰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남녀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조선시대에는 그 큰 눈을 가진 여자가 약간 좀 기구한 팔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는 현대에 와서는 그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관상이 돼서 주로 이제 연예인 관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눈은 마음의 마음의 창이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눈이 좀 튀어나온 관상은 좀 약간 마음이 밖으로 나갔으니까 외향적인 관상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눈이 조금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함유된 눈 관상은 좀 내양적인 관상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눈이 들어가 있는 깊은 눈 관상과 또 꺼진 눈 온팍론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자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들어간 눈에 깊은 눈이기도 하였는데 5년 전에 눈 밑 지방 재배치하고 나서 눈 위쪽 눈두덩이가 푹 꺼져서 눈두덩이 지방의식을 하니 눈이 작아지면서 온팍론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마 지방의식도 같이 하였었는데 이마가 볼록해지니 더 깊은 눈 들어간 눈이 된 것 같습니다 애교살이 없어서 애교살과 앞볼 지방의식을 하고 싶은데 눈이 더 들어가 보일까요? 주주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온팍 눈에 그 적절한 살해 사진을 구하지 못하여 방금 살해자가 호소한 바와 같이 눈이 깊으면서 이마가 볼록한 사진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해자처럼 눈이 깊다고 한다면 여기서의 파란 화살표 길이 즉 귓구멍에서부터 눈알까지의 길이가 짧은 편인데 이마 지방의식을 하거나 눈두덩이 지방의식을 하게 되면 빨간 화살표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서 눈이 더 함몰되어 보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교살이나 앞광대 필러를 해서 연두색 하늘색 화살표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더 온팍 눈이 되므로 깊은 눈을 가진 사람은 이마 지방의식이나 앞광대 지방의식을 매우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자연적인 노화 현상으로 할머니가 되게 되면 할머니들 눈이 이렇게 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이 좀 꺼진 눈, 온팍 눈이 되게 되겠고요 또한 상안검성형술, 하안검성형술, 눈밑지방재배치, 눈매교정술, 애교필러, 다크서클필러, 앞광대필러 이런 성형수술이나 성형시술을 하게 되면 할수록 깊은 눈, 들어간 눈이 되게 됩니다 이 여성과 같이 눈이 좀 깊다 싶은 사람들은 노화가 되면서 또 성형수술을 하면 할수록 더 깊어져 이 깊은 눈 관상이 돼서 눈이 조그맣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들어가 있는 깊은 눈을 잡아 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깊은 눈이 되면 이 눈이 작아 보이는 그 반대 방향으로 즉 눈이 덜 깊어 보이도록 차선책을 써야 하는데요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눈썹 거상을 하여 노란 점선 원의 전태궁의 면적을 넓혀주게 되면 눈이 덜 깊어 보이면서 시원한 눈매가 되겠습니다 눈썹 거상을 하게 되면 눈두덩이에 이렇게 몰켜있던 살이 위로 쭉 올라가면서 이 여성의 눈두덩이처럼 꺼져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비로소 꺼진 눈 지방의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상으로만 보면 눈썹이 올라가 있고 이마가 넓어져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이렇게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하다 보니까 발제선이 쭉 올라가면서 얼굴이 굉장히 커진 것으로 봐서 아마 이 사진상의 여성은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눈썹을 올려놓고 나서 꺼진 눈을 채워야 하는 그 이론은 그 눈두덩이 꺼졌다고 해서 꺼진 곳을 채우기만 하게 되면 여기 구부러진 노란 선이 펴지게 되면서 그 노란 선의 하단이 눈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눈꺼풀 지방의식하고 눈이 작아졌어요 쌍꺼풀이 없어졌어요 혹은 눈매가 변했어요 하는 눈두덩이 지방의식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오른쪽 여성과 같이 눈썹을 위로 쭉 올려놓은 다음에 꺼진 곳에 지방의식을 해야 그러한 눈꺼풀 지방의식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되겠습니다 여기 두 여성을 비교해 보면 눈썹이 눈과 가까우면 아무래도 눈이 깊어 보이고 눈썹이 눈에서 멀면 눈이 덜 깊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눈은 정신으로 대표되는 곳으로 눈이 돌출된 관상과 눈이 이렇게 꺼져서 함유된 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한 그것을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상안검성형수술 하안검성형수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안검성형수술도 10대나 20대때는 쌍꺼풀 수술하면 줄만 가도 다 예쁜데 나이가 들어서 상안검성형수술을 하면 굉장히 사나워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드렸듯이 하안검성형수술 특히 이렇게 눈 밑 절개를 해가지고 이 눈 밑 지방 붉어진 부분과 또 이렇게 여분의 피부를 절제하는 그 하안검성형수술을 하고 나서 애교살이 없어져서 인상이 더 나빠졌다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